자 반갑습니다. 고2 여법 12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자 끝이 보여요. 자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위치 이렇게 줄이 거져 있죠. 자 이제 저랑 많이 하셨으니까. 자 인위치 위치부터 가볼까요. 위치는 뒤에가 한자리가 비어야 되죠. 위치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름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얘 뒤에 주어 자리가 비어있던,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던, 누구누구의 자리가 비어있던 빈 자리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위치 뒤에는 한자리가 빕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전치사 여기서는 인이라고 해볼까요. 뭐 인, 앳, 온 다 있죠. 오부도 있고. 그런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얘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치사 더하기 위치를 외열이나 왠이라는 관계부사로 받을 수 있는데요. 얘랑 얘가 똑같은 거예요. 전치사 더하기 위치랑 그 다음에 외열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은 당연히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오겠죠. 완벽하다는 게 뭐였죠. 그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아이들, 문장 성분을 구성해야 되는 뼈대, 뼈대가 있는 아이들, 뼈대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반드시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가볼게요. 이 위치 뒤에 humans and other primitive 주어가 있고 leave라는 자동사죠. 자동사라는 게 뭐냐면 자기 혼자 쓰는 아이. I go, 나는 간다. I leave, 나는 산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아이들, 뒤에 뭔가 더 붙을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죠. 주어, 동사만 있어도 완벽한 문장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in, 위치가 맞는 거죠. 뒤에가 완벽하니까. 자, 이번에 저, 징, ing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있네요. 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그럼 가볼게요. this is why 하면 이것은 여러분 해석할 때 음, 뭐, this is why, 뭐, 뭐 하는 이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this is why 자체를 그래서 라고 해석을 해버리세요. 그게 가장 해석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 morality 주어가 있고요. often defined. 여기서 문장은 끝났어요. 왜? 수동태니까 이 도덕성이라는 건 종종 정의가 된다 해서 여기서 문장이 끝났고 이 as 뒤에 건 뭐예요? 뭐뭐로서라는 수식이죠. 필요 없는데 설명하려고 이렇게 적어둔 거 필요 없다는 게 완전 해석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이 구조를 설명하는 데는 필요 없는 거죠. 얘 없어도 문장은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as 부분 싹 지우고 하니까 이제 for가 남았어요. for라는 건 뭐죠? 전치사죠. 명사 앞에서 써서 명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for는 주로 뭐뭐를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전치사 뒤에는 우리가 약속이 뭐였죠?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쓰기로 했어요. 저지라는 동사인데 얘를 판단하는 것 판단하기로 쓰려면 저징, ing를 써야겠죠.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을 위해서 하니까 저징, ing가 맞는 거죠. 자, 뒤로 갑니다. to, b에 이렇게 줄이 거져 있네요. 무슨 사연인지 가보겠습니다. no matter how가 나오네요.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뭐 일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뭐뭐 일지라도 자, 그러면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라는 뜻이니까 no부터 이렇게 conceptualize 해서 얘는 수식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나는 뭐뭐 해 그래서 찐 동사 찐 문장은 뒷부분에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리 뭐뭐 일지라도는 종속이죠. 종의 역할. 얘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아이 누구처럼이죠? 뭐 if나 when 이런 문장처럼 얘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아이 괄호라는 자체가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지 필요 없는 아이 해석을 하려면 필요한 아이 얘는 딱 지워버리고 이렇게 슬러시 되어있는 아이는 더 그렇죠. 더 보조의 역할이죠. 이렇게 이거 짝대기 뭐라 그러죠? 이거는 더 보조죠. 얘도 싹 지워버리고 그럼 뭐가 남죠? 머랄리티라는 주어 명사가 하나 남고 그 다음에 동사가 없잖아요. 이런 문장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현재형에서 이즈를 써야 되는 거죠. 문장에 주어가 있는데 동사가 없으니까 3번이 답 4번 death 지루합니다. death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뒤에 완벽해도 되고요. 혹은 한자리가 비어도 되죠. 볼까요? shared sense of morality 라는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is necessary is necessary 주어, 동사, 보어가 다 있는 완벽한 문장이니까 이거는 맞는 거 그죠? 아에 줄이거져 있습니다. 주어 찾으면 되겠죠. 아 라는 동사에 줄이거져 있으니까 주어를 찾아 봅니다. 자, 이볼루셔널이 바이올로지스트 사이올로지스트 앤드 필러서피어 해서 이게 문장의 주어가 와 깁니다. 주어 심투 동사 아그리 위드 소셜 사이올로지스트 여기서 문장이 끝났네요. death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다. 그죠? 문장 앞부분은 문장이 끝났고 자, 인터 디펜던스 릴레이션쉽스에서 주어가 있고요. 자, 위즈인 지워버립니다. 지우는 이유는 아시죠? 얘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는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싹 지워버리고 that 또 시작됐네요. 새로운 문장이 death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이제 붙여줬어요. 휴먼 디펜선 인간들이 자, 요렇게가 얘를 꾸며주네요. 인간이 의존하는 그룹이란 뜻이죠. 그죠? 인간이 의존하는 그룹 자, 그러면 살짝 뒤로 가보세요. 살짝 뒤로 가서 문제를 보시면 인디펜던트 릴레이션쉽스 S에 이 S가 붙은 이 주어가 있고 with라는 아이는 지금 on까지 이렇게 꾸며주는 아이고 수식을 해주는 아이고 릴레이션쉽스에 주어가 있는데 동사가 아 라는 거죠. 그죠? 쉽지가 S니까 아가 맞는 거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알아? 이 구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이렇게 위드인 같은 아이들을 싹 지워버리면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불순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걔네들을 싹 치워버리면 짠! 하고 보석이 나오는 거죠. 그게 주어동사 목적어보어 그죠? 릴레이션쉽스니까 아가 맞는 거죠. 복수 자 갑니다. 라이즈 놓여있다 라는 뜻이네요. 뭐 거짓말도 될 수 있지만 자 S가 붙어 있습니다. 주어를 찾아볼까요? 저는 지웁니다. 왜 지우는지 아시죠? 자 이 오브는 아 엄청 길어요. 다 지우면 원만 남습니다. 뭐뭐 중에 하나 해서 원오브라는 거는 원이 주어죠. 뭐뭐 중에 하나 뒤에서 아플 꿈이죠. 오브는 항상 뒤에서 아플 꿈이에요. 원이라는 주어가 있고 동사 라이즈 단수동사 맞죠? 그러면 이거 맞는 거 2번에 Passively Passive라는 거는 수동적인 이라는 형용사죠. 수동적인 이라는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뭐가 된다? 그쵸? 부사가 되죠. 부사의 역할이 뭐였나요? 동사를 꾸며주거나 부사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되게 여러 개가 되죠. 그때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형용사의 역할이 뭐죠? 그쵸?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얘 빼고 전부 다 꾸민다고 보시면 돼요. 형용사 부사 동사 문장 전체 자 그러면 수동적으로 란 뜻은 수동적으로 공기를 흡입한다 이렇게 해서 동사를 꾸며주네요. 동사를 수식하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우니까 2번은 맞는 거 3번 containing 뭐뭐를 포함하다 라는 뜻이네요. Instead of 뭐뭐를 대신해서 뭐뭐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걸 대신해서 피를 대신해서라는 뜻이네요. 피를 대신해서 어떤 피죠? 이 바슬 피랑 바슬이 붙으면 이건 혈관이란 뜻이에요. 원래 바슬이 길다랗게 생긴 관을 말하거든요. 근데 피가 피가 있고 바슬이 있으면 혈관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혈관에 피를 꾸며줘야 되죠. 컨테인이란 아이는 피인데 어떤 피 혈관에 포함된 피죠. 피가 포함하는 게 아니라 피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혈액을 포함하는 거니까 컨테인드가 되는 거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컨테인이라는 거는 뭐뭐를 포함하답니다. 그럼 얘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지금 블러드란 아이가 목적어 역할을 하잖아요. 피를 포함하다. 그죠? 피의 입장에서 지가 포함하는 게 아니라 포함된 거니까 컨테인드가 맞는 거죠.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4번 갑니다. 있지에 줄이 거져 있네요. 이건 뭘까요? 그쵸? 단수냐 복수냐 묻는 거죠. 뭘 대신하는데 그것 자신의 그것 자체의 개개인 뭐 이런 건가 봐요. 개개인의 뇌란 뜻이네요. 이 그것이 뭔지 찾는 겁니다. 근처에 있겠죠. 이치 오브 더 바디 사이그먼트 자 각각 자 이치를 봤네요. 이치라는 건 여러분 단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올이 뭐죠? 모든이란 뜻이죠. 올은 복수 동사랑 와요. 올 모두 하면 복수 동사가 오는데 이치라는 아이랑 또 누구 있어요? 에브리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치는 뭐예요? 각각 이란 뜻이죠. 에브리는 모든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 세 개가 사실은 거의 똑같잖아요. 우리가 해석할 땐 똑같잖아요. 올 이치 에브리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해석할 때 근데 올은 뒤에 복수 동사가 와요. 올은 뒤에 복수 동사가 오고 이치나 에브리는 뒤에 단수 동사가 옵니다. 아시겠죠? 뒤에 단수 동사가 와요. 자 그렇다면 바디 세그먼트 각각은 그것을 해서 이 단수로 받는 게 맞다는 거죠. 만약에 이치 자리에 올이 왔다. 그러면 이거 뭘로 고쳐야 돼요? 대열로 바꿔야 되죠. 아시겠죠? 단수가 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인위치 또 나왔어요. 그죠? 전치사도하기 위치 전치사도하기 위치는 뒤에 뭐가 돼야 된다? 그쵸? 완성된 문장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자 인섹트 바디 아 스트럭츄리즈 해서 문장이 끝났습니다. 무슨 말? 수동태는 BPP에서 문장이 완성이 된 거죠. 인섹트 바디가 곤충의 몸들이 구조화되어 있는 그 방법 구성되어 있는 그 방법 해서 문장 끝났고 인위치라는 그 전치사도하기 위치는 뒤에가 완벽한 문장 주어동사 주어 더하기 BPP 수동태 문장으로 완벽한 문장이 맞는 거죠. 그죠? 자 오늘도 정말정말 애쓰셨습니다. 비행기 너무 아름다운 5 감사합니다.